국토교통부가 이달 중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 선정기준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정비검토지역 주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성 판단이 어렵고 선도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단지들 간의 갈등이 우려되는 등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선도지구에 들기 위해 통합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부천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 3월 통합재건축 주민동의율이 80%를 넘어선 이 아파트 단지는 9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곧 선도지구 지정 신청에 나설 예정입니다. 선도지구가 되려면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합니다. 주민동의는 물론이고 주차장과 건물 노후로 인한 주민불편, 도시기능 향상과 확산 가능성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도지구가 된다 하더라도 사업성 판단이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업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선도지구가 되고 나서 사업성이 과연 나올 수 있느냐, 없다고 한다면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이런 일들은 다시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중동 신도시 아파트 평균 용적률은 226%로 다른 1기 신도시들보다 사업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공공기여에 따라 용적률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생겼지만 공사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고금리 등 악조건들이 여전히 사업성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합재건축 과정도 주민들이 겪어보지 못한 난관입니다. 단지들 간 이익 충돌 때문입니다. 통합재건축은 대규모 기반시설 정비와 주택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는 데 유리합니다. 공사비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간 용도지역이나 용적률, 대지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에 이익이 클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단지가 함께 나선 일반 재건축에서는 가구 수는 통합하고 단지별로 분양 계획과 분담금을 따로 책정하는 독립채산제 시행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익과 비용 분배가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계획도시 통합재건축에선 기반시설 확보가 어려워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개별 단지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서로 비용 같은 것들이 서로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처음에 세웠던 전체적인 계획대로 따라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개별 단지들이 우리는 그 계획에 참여하지 않고 따로 추진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전체의 계획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주민들은 사업성 판단과 갈등 문제 해결에 지자체와 LH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LH도 있을 것이고 총괄계획관님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에서 전문가 팀도 있을 것입니다. 이쪽에서 어떤 데이터들을 축적을 해서 어떤 매뉴얼화 시켜주시면 좀 더 자리를 잡는 데 있어서 효율적이지 않겠나.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와 전국 주요 도시에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재건축, 재개발 지역 지원을 위해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었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전에는 주민들에게 사업 착수 가능성 컨설팅을 지원하고 기본계획 수립 뒤에는 구체적인 사업 구상 분석 등 심층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기대보다 걱정이 많습니다. 사업성이 있다는 분석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헬로우TV 뉴스 이관서입니다.